성우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쇼가 사는 날이에요. 오늘 ISTP 둘의 외출입니다. 진짜 5년에 한 번 일어나요. 거의 도착했어요. 저와 같은 MBTI 찾아보기 힘든데 힘들죠? 박경호 씨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ISTP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된다는 외출. 귀한 외출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요? 오. 됐다. 같이 먹자. 그냥 먹자. 그냥 먹자. 아유 좋다. 그래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도 먹고 해야지 원래. 거의 반년에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밥이kiej. 진짜 얼마 전에 주영이랑 ISTP가 영화 볼 때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프랑 영화나 영국 볼 때 에프들이 우와! 막 옆에서 이렇게 소리내면서 본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 뒷사람 방해 날까봐 목석처럼 앉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패딩도 못 보고 소리내서 웃고 소리내서 울고 이런 거는 꿈에서 생각났어 일단 와인 한 잔 마지막 4시까지였나? 오잉? 오잉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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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잉? 오잉? 네 약간 없어져 갈치 속도 후레시키지 마세요 후레시키지 마시라고요 동생 잘 떠가지고 이럴때도 아고까먹 으악 음 음 음 음 우리 규영씨 규상 좀 알려주세요 요즘 오늘도 사랑스럽게 라는 드라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 그 랩툰 주인공이 진짜 규영이랑 똑같이 생겼대 그러실래요? 응 그 남자의 남자의 남자 모르자 응 똑같이 똑같이 너무 잘 똑같이 생겼대 똑같이 생겼대 말이 돼? 캐스팅하는 첫째 말도 안 되는데 박규영이 저 취한 줄 알아요 저 지금 너무 멀쩡한데 우와 너무 귀엽네 진짜 사랑해 마을 응 민기 응 씨가 많지 그거 갑자기 왜 쓰시는건데 네 사장님이 주신 막걸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가 좋다 여기. 이 언니가 진짜 밖에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안 취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 언니 취했어요 아 누가 와인 두 잔에 취해요 안 취했어 안 취했어 하나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떨리네요 마침 제 자리 같습니다 예예예 달 메터를 보내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올라오시네요 밑에서 올라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당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이에 후보가 있으니까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지금 많은 시간 부탁해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해 드릴게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야 이게 뭐야 딱 마침 너무너무 배가 고픈 타이밍이에요 이게 왔어요 근데 무려 4단 도시락이 2개 그러니까 무려 8단 도시락인 거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택배가 많이 담아면 프리밍 여러분 스승님 감사합니다 도시락입니다 이리와 아저씨 도시락인 행기 소중한 배가 고픈 타이밍 지민 이번엔 중갈비~~ 밥 밥 디라라~~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놨어 이런 느낌인데?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이제 내장 먹을 사람? 밥도 두고 밥도 두지 내장 그냥 꼭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먹어둬야 돼 정신 똑바로 자라야 돼 갑자기 힐링가친다 드라이씨 입는 날 이렇게 잘 먹은 건 처음이야 부담이 없나보다 호시 그래야 돼 그래서 род 드레스는 이미 정해졌는데 못 입는 드레스에 미련이 남아서 열심히 스팀을 하고 계시네요. 저게 원래 박수 사진이 있고 혹시나 언니의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바뀔 수도 있으니까. 복근을 좀 만들고 입어야 하는 드레스라서 저거는. 저거 진짜 얇아서 허리 라인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냥 다 드러나. 피팅 사진을 좀 보여드려볼까? 얼굴은 가리고. 보이시죠? 이 허리 라인이 다 드러나. 이거 지금 제가 힘주고 있는 거라고요. 선배님이랑 조화를 보기 위해 누끼를 따서 포토홀에 올려본 사진도. 그게 웃기다. 누가 아이디어야 저거? 이건 내 아이디어. 선배님이 이 옷을 입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 좋아할 걸 모르겠는데 해서 이 두 끼를 따서 이렇게. 광기인데? 광기. 올려보았습니다. 광기이라노. 색깔도 너무 예쁘고 광기, 포토홀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렸는데. 세상에 전날 짜그리를 먹는 거라고요. 애들이 저녁 뭐 먹을래? 짜그리요 이래서. 너넨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거기에 라면사리를 추가해서 근데 엊그저께인가 저녁에도 나는 밥을 안 먹을 거야 너네 알아서 먹고 와 이랬는데 언니 편의점에서 라면 한 그릇 할 건데 드실래요? 너넨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거 안 온 것 중에 또 라면이야? 나는 육개장 이렇게 아 힘들어 촬영만 잘 먹어야 돼 아 근데 진짜 힘든 진짜 진짜 힘든 씬을 찍었기 때문에 그 씬을 찍고 여러분 멍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도 소화되지 않은 짜그리하다 왜 이렇게 드레스를 입는 날은요 늘 시간이 부족한 걸까요? 하하하하하하 손톱도 못 붙이고 나갔답니다 아 힘들어 약간 시상식 있잖아요 시상식도 이렇게 매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5년 후쯤에는 다 트레이닝 있고 하는 시상식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참신할 거 같지 않아요? 저부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5년 후에 시상식에서 여러분 아래 위 스웨트 셔츠 그리고 스웻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음 그래도 화장은 해야겠죠? 화장도 하고 포토홀에 서서 그리하여 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 진짜 쩐다 저 언니 멋있다 소리 들 수 있게 임윤아 오늘 아주 예쁘시네요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말라 응 빠이빠이 나 끝나고 사진 한 장 찍고 가 나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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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네 MBC 연기대상 아 어차피 못들어갔는데 아 일하러 왔는데 수영씨 준비중이에요 준비중이에요 인사하고 들어가려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맥터미라요? 네 은박씨 드레스가 안 올라가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왕자님 아 그러셨어요? 왕자님 제 구조를 가져오셨나요? 갑자기 저런 꽁트를 치다니 상당히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그래요 오늘 MC 잘 보시고 네 밑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이제 아 네 버튼 터치에요 광정서 오랜만 안녕 안녕 찾아볼게요 최수영님 축하합니다 오 최수영님 축하드립니다 예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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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